치과위생사 제2회 기출 유형문제 1교시 24번 문제입니다. 상악골과 구개골 사이의 봉합을 찾는 부분입니다. 관상봉합, 인자봉합, 인상봉합, 횡구개봉합, 시상봉합이 있는데 정답은 4번 횡구개봉합입니다. 나머지 보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관상봉합은 전두골과 두정골 사이의 봉합이고 인자봉합은 후두골과 두정골 사이의 봉합이고 인상봉합은 축두골과 두정골 사이의 봉합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두정골과 어떻게 전두골인지 후두골인지 축두골인지 연결되는 부위에 따라서 관상봉합, 인자봉합, 인상봉합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되고 시상봉합 같은 경우에는 두정골에 두정골이 연결되는 봉합인 경우에는 시상봉합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4번